오늘도 썰어드리면서 이게 유튜버의 사람입니다 한잔 올리면서 영상 하나 올리면서 마시면서 먹으면서 나이스 예 문이어진걸 배달입니다 다 흔들는데 씨요 자 자 시간들 검은도에서 폭망하고 인터넷 안쓰고 폭망하고 우여곡절 끝에 회는 떴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으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패배자들의 얼굴이 많이 아니기 때문에 맨날 인터넷가 슉슉슉슉 하는데 고개 하나도 못잡아 근데 형님 오일을 쓰면 인터넷은 조각도 똑같은데 물론 형님 6마리 잡으셨는데 4마리보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여진걸 화이팅 고맙습니다 7번 선수밖에 없어 뭘 선수에요? 오늘 하모니어 타고 나왔습니다 오케이오 오케이오를 배신하고 자리가 없어서 오는거죠 그냥 문여진걸 화이팅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문여진걸 화이팅 문여진걸 화이팅 문여진걸 화이팅 문여진걸 화이팅 확실하게 액션을 주고 확실하게 스테이를 하라고 확실하게 스테이를 하라고 오케이 오케이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손 흔들어 손 흔들어 아 죄송합니다 무늬 오 축하드립니다 히트 히트 오 무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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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한수 있습니다 오 일환이 한수 역시 감자특공대 1대0이야 어떻게 할거야 아이고 개운하구만 아이고 사모님 살살해라 오케이 오케이 손 흔들어 손 흔들어 하하하 아 예 자 시감들 알마섬입니다 무시 뭐야 히트? 문이 아니야? 올라온다 뭐야 애기일 수도 있고 뭐야 뭐이다 형 뭔вер是我 오 이리까지 이번에국게 오프가 몸을 손 흔들어 하하하하하하 낚시를 하시는거 뭘하시는거 모르시겄나요? 왜 이렇게 돈빵이이지? 잡을 때까지 뭐 안 잡아도 안 풀어주고 해야 돼 아이고 어쩜 일부러 안 잡고 있는데 싸가지가 돼가지고 문희는 맞답니다 아 거기 가는 맛집이요? 야 뭐야 야 쉬고 있네 다리 쫙 벌리고 히트 히트 흰 이것저것 온다 온다 끄우기 벌ose 프리 선작에 별책은 아니고 아 빠질거 같아 별책은 아니고 아 들었을까? 다리 두개인가? 이거랑 하나, 이겨놨어 이겨놨어 아아 떨어질자 가봐봐 아 죄송합니다 앞으로 손을 안 눌들게요 2점 들어갑니다 아우 자리 좋구만 어 히트 폴링바이트 어 물고기인데? 아 빠졌다 빠졌다 아 히트 히트 한 마리 해갖고 2대2다 그래서 저는 감자 둘 지금 이제 나올거야 감자 둘이라고? 감자였니 아까쯤에? 감자집은 쨉까놨는데 뭐 고구만가 무녀주고 지존 클라스가 있네 헛소리하지마 인마 3대2 와 오늘 박빙인디 비켜봐 이 새끼 앞으로도 못주게 오 나자리요 옆에 사람이 와갖고 와 상부상조 합시다 뭘 상부상조 아 미안합니다 히트 나이스 좋았어 3대3 오 사이즈 좋은데이 네 네 그래 이제 말해야 돼 아 인호형이 한 번 해놓고 말해야 돼 그래 인호형이 지금 얼마나 걱정인 줄 아냐 방법으로 소세히 불편해도 형이 잔소리 안 할테니까 왜 이렇게 안 못나냐 4대3이다 4대3 오 또 그 복진감 넘치요 아이고 오 청포풀이다 또 상부야 청포풀 넣어야 된다 5대3 아이고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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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5대3 형들이 동생들을 이기고 있으니까 말이 없으시다 마음이 안 좋으신갑다 이겨드리자 발계들 하필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모니다. 아이고, 영광이모니다. 5대4. 오, 확실한 액션과 확실한 스테이의 윤인호 형님. 원래 윤인호까지 말했으면 쌍용 먹을까 봐. 5대4 팀전 4개인데, 팀전 선비빵 4개인데 5대4로 지고 있네요. 오, 히트. 나이스. 5대5. 상호야, 줄었어. 감사합니다. 누구 바닥? 인호 형 바닥. 히트? 히트. 아, 빨간색. 우와. 미친 거 아니야, 이거. 히트. 6대5? 청포풀이요? 청포풀이요? 히트. 6대6이요. 어허, 탱자 인정이죠? 어, 인정이죠. 6대6 되스네. 히트. 히트. 왜 갑자기 힘이 빠져면. 아니, 드러라는데 대가 부담이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아.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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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인호 형. 나이스.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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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히트. 차고야, 심혜카 치웁냐? 뭐? 바닥에 하셨냐? 바닥에 하셨냐? 어, 아따, 박빙이요. 어이. 설치해줘요? 어, 히트. 아, 빠졌다. 씨. 아, 저거 보다가 씨. 아, 문이었는데 저거 보다가 빠졌다. 아, 서운하네, 진짜. 어, 물어있다, 물어있다. 물어있다, 나있대. 오, 사이즈 좋아. 아, 저거 보다. 아, 저거 보다. 아, 저거 보다. 아, 왜 안 찾아. 손발점 올라있더만. 손장애, 뚫지? 손장애, 뚫지?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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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차고. 이거 뚫지? 이거 뚫지? 이거 뚫지? 선장애, 뚫지? 선장애, 뚫지? 이거 뚫지? 자, 8대7. 아, 고맙습니다. 더블 히트. 같이 떼 볼까요? 오케이. 9대7? 예. 오케이. 안에서이. 감사합니다. 아, 뭣들 한가, 지금. 뭣들 한가, 형님들은? 9대7. 아, 잘하면 이기겠다, 상호야. 형꺼도 보라색깐. 아, 상호야, 9대7이다.